어제 그리로 가려면 이리로 우리도 저기 포털이 갖고 왔잖아 오늘 거기다 깎아 아직 있어 그러니까 이따가 이따가 뭐 하고 사람들만 그냥 장소서 그런지 한국사람들 같다 한국사람들 같다 거기 또 왜 갔다 왔어 하여튼 5만군데 다 가 거기 펴놔도 돼요 고맙습니다 아 이쁘 아 너무 귀여운데? 너무 귀여운거 아냐? 딱 잘라서 반에 넣어가지고 이 안에 넣으라고? 별도? 너무 건강식인데? 비어어어? 너무 좋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